이번 미션은 정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아 무궁화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훌레 어딨어? 훌레가 어딨는데? 박찬 안 짜도 되겠다. 나 놀래가지고 지금. 비싱같은 얘기예요. 잠깐만 영희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 그런 거 같아요. 영희가 너무 길어요. 영희가 너무 길어요. 아니 근데 오빠는 알겠는데 너는. 뭔데 이거. 아니 너희가 배가 왜 이렇게 더 나온 거야. 아니 도구신이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. 아니 얘 지금. 내성발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고마운 꽃을 피었습니다. 다섯 개 중 두 개의 고무대 아이는. 차갑무리. 참가자들은 고무대 아이를 생태합니다. 술래의 눈을 피해. 차갑무를 숨겨야 합니다. 술래에 일 걸리면. 탈락입니다. 고마운 꽃을 피었습니다. 아 이중에. 아 이중에 찬물이 있구나. 야 바꿔. 바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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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아. 아이씨. 누구야. 고마꽃이 피어습니다. 아 아 으 으 으 으 이건 누가 봐도 연기가 아닌데 야 이거 이 정도라구 이게 아 으 저게 연기라고 저게 맞을 수도 있어 오히려 오빠 아 설마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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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